이 개리씨가 포킹 잘하시니까. 무슨 상관이에요. 저는 아무것도 아닌거 아시죠. 저는 제대 형님과 남겨두고 가면 안될까요? 뭐하는거야. 뭐하는거야. 왜냐하면 저희가 또. 야! 야 할 일 있어. 야 미안해 미안해. 야 우리 가게. 가게 하세요. 우리 가게 하세요. 살려주신다고 했잖아요. 들어가십시오. 잘 좀 부탁드립니다. 저 아이도 부탁드립니다 저 아이도. 예 저희를 가정기 가겠습니다. 저희는 그냥 관광하러 온거에요. 내가 5년간 당한 배신 중에 짜인거 같아요. 아 이거 어이가 없어가지고. 설마? 광수한테 당한거지. 지금 한 200배 정도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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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효야 그냥 가자. 집에서 가자 지효야. 하하하하 하하하하